인마 누엘 찬양대회 인마 누엘 찬양대회 귀한 찬양대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이 임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호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뿌리 내리는 공동체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제주동부교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이 되었고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기 오순절 할 때 오순이란 말은 우리 다섯이란 그 오와 열이라는 순이 합쳐져서 오순이 되는 거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요 안식일을 일곱 번 보냈다고 해서 이 오순절을 칠칠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 이렇게도 부르죠 목사님 그런데요 밀을 수확했는데 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는 밀 대신에 주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밀 대신에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주절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 첫 번째로 결실한 소출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도 부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특별히 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바를 이루신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보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던 그날 밤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넘어간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방과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마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를 사용해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의 핵심은 단연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이때 잡았던 어린 양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로 요한은 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독생자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암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이 은혜 덕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상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고요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데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불길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가며 여기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호련이 임하셨습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예기치 않게 내가 생각지 않는 그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황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도 성령께서 호련이 오신 것처럼 오시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주님의 다시 오실 제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 조그만히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참여의 기도를 하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호련이 오실 때 어디로부터 임하셨어요? 땅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은요 땅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때 급한 바람소리처럼 불어오시더니만 소리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주로 불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실 때도요 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불기둥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발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바람소리와 같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불처럼 임하실 때에 우리의 더러운 심령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도마를 대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 내 자랑, 나의 업적 다 태워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질끈 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도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귀를 열고 있고 눈을 뜨고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성령께서 오시더라도 우리들은 성령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속에 성령을 구하는 심령보다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마음이 강하기에 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불의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귀는요 듣고 싶은 소리에 더욱더 귀가 열리게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여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 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이 예배 시간이 불편한 채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 손해인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다 내려놓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풀 것이 있다면 풀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 만큼은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놓여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춰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살리시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했습니다 조금 붓다 만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자격으로 놓고 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바다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바다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풍성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께서 모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각 신령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름답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도 보시면 각각 다른 언어를 구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였었죠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생긴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높은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위치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언어를 섞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벨탑 사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때와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방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 때는 인간의 교만함을 꾸중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섞으셨지만 마가의 다락방 때는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은사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각자 다른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일본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중국말하고 이 사람은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른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각자 다른 말을 했지만 모두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소통하는 역사가 임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부 가운데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 가운데 세대 차이로 인해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됐고요 차이점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언어가 다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임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운행하시며 저들을 놓아야금 이해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며 교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성령 받은 자들의 입에서 각각의 언어가 쏟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서 몰려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120명이 각각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들 모두 갈리촌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는 거지? 이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어떤 사람을 조롱하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술에 취해서 그런 걸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런데요 더러는 이번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주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가 나가는 겁니다 내 눈을 통해서 성령의 눈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저들의 입술을 여셔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무엇 때문에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땅끝까지 드러내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전도도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주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의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복사님 저는요 열심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을 안 주셨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게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다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두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인재를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모든 심령 심령마다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행동 가운데 내 언행 가운데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담겨 있는가 혹여나 그러한 모습이 아직 부족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로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시는 이 자리가 성령께서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길이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는 처소 처소마다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혜로 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음의 물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일기를 원합니다 성령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182장 1절 2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2절 5절입니다 박수치면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5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초에서 영원토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심령들마다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시습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여 오시옵소서 성령여 오시옵소서 성령여 오셔서 우리 더러운 죄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낮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병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고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주도국의 모든 성들의 삶의 모습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스임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사자의 유대와 모든 당구가 이르러 복음의 징의들 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복음의 징의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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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